10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이세와 다윗이 누린 나의 이십사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세와 함께 다윗이 누린 이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 9절을 오늘 10편 23편 1절에서 6절을 읽었고요 특별히 다윗의 사역이 시작된 부분들을 보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이라 했어요 그냥 임한 게 아니라 크게 임한이라 이 사실을 가지고 23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 중에 나옵니다마는 사무엘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세와 다윗이 누린 것이 뭐냐 보좌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10편 23편에도 보면 가장 어려울 때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보좌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응답이다 저것이 응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진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 했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무엘 통해서 머리에 기름 부분 받을 때에 여호와 영이 충만하게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사동의 13장 22절에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이미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393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죠 오늘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면서 393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하면서 우리 내용 구역 공과들로 좀 나가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땅의 것을 살릴 수 있는 위의 것인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것으로만이 사실은 땅의 것을 살릴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땅의 것을 살릴 수 없어요 진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받게 되면 땅의 것에 경쟁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축복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믿는 자인에게 주신 축복이고요 누구에게나 주신 축복이에요 이걸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찾아 누리느냐 그렇지 뭐냐 못하냐 이 부분들인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주신 것이라는 것 그러면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던 부분들입니다만 진짜 보좌의 축복을 받게 되면 393이 보좌의 축복인데요 이 안에는 모든 일이 실제로 그냥 일이 아니라 이게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이 보좌의 축복 393 안에 이게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모든 것이 응답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일어날 모든 사건이 그냥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작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하고서 그러면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결론적인 부분들, 기도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많은 경우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고 나면 많은 후회들이 남고 있고요 후회들을 가질 수 있고요 많은 안타까움들을 가질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아쉬움들이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이런 부분 속에 아쉬움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 또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상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들 해놓고 후회하는 것들이 많죠 그리고 일을 해놓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 이렇게 할 거라면서 안타까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면서 일들 맞이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그게 내게 상처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내 생각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 생각에서 그리고 여기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은요 모든 것이 응답이라고 했는데 393 이 축복 속에 있으면 우리는 보이는 것이 응답으로 생각합니다 또 손에 잡히는 것을 가지고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보이고 손에 잡히고 당장 내게 뭔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내 입장입니다 내 생각에서 못 벗어나니까 모든 것을 해놓고 후회하고 아쉽고 그게 내가 상처 상처가 이건 여러분의 입장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내가 아는 것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건 내 입장에서 본 응답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작품인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성공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결과를 놓고 어떻게 이 일을 성취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걸 성공이라는데 거의 다 이것은 내 주장을 못 벗어나서 이 속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시간표로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축복이 보호자의 신분입니다 이 보호자의 신분에만 내 생각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상처와 후회됨과 아쉬움과 안타까움에서 보호자의 신분을 제대로 알고 누릴 때야만은 이 내 생각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응답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내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인 보호자의 근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이게 진정한 응답이에요 응답 중의 응답은 보호자의 근세가 내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함께 하신다는 것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게 성공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성공자입니다 왜냐하면 내 배경이 보호자의 배경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보호자의 신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여러분 3의 일체 3이죠 3의 일체 3에 대한 부분들인데 3의 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는 보호자의 신분을 가진 겁니다 왜 3의 일체여야 되느냐 하나님께 3의 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전부터 계셨습니다 영원전부터 그리고 지금 또 함께 하시고요 3의 일체 하나님이 이게 언제까지냐 영원까지 함께 하십니다 영원까지 함께 하십니다 왜 3의 일체냐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도 해결입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현재 문제도 해결입니다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문제도 해결입니다 영원까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 문제 해결이 안 되죠 그런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문제도 해결입니다 이 보호자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날마다 누려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할 때에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을 날마다 우리가 들으시면서 누리라 했잖아 이걸 내뱉으면서 또 전달하고요 이 중요한 보호자의 신분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 사실을 누리는 속에서 오는 것이 바로 다섯 가지 힘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구원의 역사죠 성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거의 다 내 생각에 문물로 있기 때문에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상처를 받게 돼요 내 생각에 문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 또 내 입장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기 이 부분 설명하겠습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것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내 주장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것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보호자의 신분에 따른 보호자의 근세를 주셨는데 이게 아홉 가지입니다 아홉 가지인데 먼저는 3초월의 축복입니다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라야 2, 3, 7을 빛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게 3초월이죠 보호자의 축복은 반드시 시공간을 초월하고요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이라야 이게 2, 3, 7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3초월이고요 이 3초월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심어졌는데 그게 3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두시고 1장 27절에 2장 7절에 성령으로 내 안에 그하시면서 그때 근세가 나타나는데 모든 것을 다스리는 에덴의 축복을 근세로 누르게 돼 있어요 이게 3생명이고요 이 속에 나오는 것이 바로 3천무후무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나와 교회와 업의 3천무후무의 응답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보호자의 근세의 9가지입니다 3일체 보호자의 신분 3가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자의 신분과 보호자의 근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호자의 배경이 되어 주시는데 이 보호자의 배경이라야 3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강단을 살릴 수 있고요 우리의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고요 우리의 모든 미래 후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3, 9, 3의 역사입니다 날마다 이 사실로 꼭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모든 것들을 내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아쉬워요 늘 후회해요 지나 놓고 보면 후회해요 내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응답으로 생각해요 내 주장을 늘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결과가 성취가 잘 되고 안 되고 지금 잘 되고 안 되고 그 부분을 놓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되고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모든 일이 시간표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요셉 가정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게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 가정에서 왕따 당한 그게 최고의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애급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정확한 시간표예요 가정에서 왕따 당하는 그게 정확한 애급에 갈 수 있는 시간표였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요셉을 보면 그리고 또 요셉을 보면 노예로 간 집이 이상하게 왕과 대면하는 시장간의 집이었어요 그게 시간표였죠 그리고 감옥에 왔는데 가장 왕 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표였어요 그리고 또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이 한마디 부탁했는 그걸 잊어버렸다라고 했어요 그게 시간표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393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모든 일은 시간표라는 것 일 그 자체가 일이 아니라 시간표라는 것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다음에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응답인데 여기서 나오는 부분도 한번 살펴보세요 마찬가지로 가정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강전을 떠나는 게 최강도 애급에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되었죠 그게 응답이죠 사실은 그리고 노예로 갔습니다 어떤 면에서 고생길이죠 그런데 거기서 경제를 배우게 되고요 감옥에 갔습니다 완전히 저주받은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정치를 배우게 되고요 나중에 완전히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세계살리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모든 것이 응답으로 총리되는 것조차도 세계살리의 하나님의 응답으로 누려지는 것이었다라는 것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작품인데 어떤 면에서 요셉에게 있어서 이 모든 보좌의 축복 가운데 있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믿음과 실력을 갖게 하시면서 결국 개인이 붙잡아야 될 CBDIP를 가지도록 축복하셨다라는 것 그 속에 주어지는 부분들이 요셉 개인의 응답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사실은 개인의 응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리고 모든 애급을 살리는 그 축복을 이루는 작품이 되었다라는 사실 사건 자체가 여러분 이 부분들을 중요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좌의 축복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393 이 사실을 놓고 늘 덜어마시면서 기도하고 내뱉으면서 전달하라 했어요 내가 이 부분을 덜어마시면서 내게 적용하고 그 사실을 전달하라 했어요 이게 기도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누리는 기도 딴 기도하지 말고 이 사실을 기도하라 했어요 그럼 오늘 공가에 나오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기도로 이 사실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정식 기도가 있죠 이 정식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에 답을 찾는 겁니다 그걸 답을 찾게 되면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힘을 얻게 되면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고 이 속에 나오는 게 감사고요 이 속에 나오는 게 결국은 정인으로 증거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정식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식 기도는 다른 것이 정식이 아니라 내가 문제 속에서 특별히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고 답을 찾으면 힘이 나죠 힘이 생기면 그거 행복으로 누려지죠 그리고 감사가 나오고 그게 정거 가진 정인으로 세워지는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 속에서 그러면은 어제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 5분의 시간을 통해서 그게 리듬이 되어지고 그게 시스템이 되어진다 했습니다 이게 정식 기도예요 5분의 시간들 매일매일의 5분의 시간을 통해서 그게 리듬이 딱 생겨지고 그게 시스템이 딱 마음과 생각에 모든 영적인 시스템도 딱 갖춰집니다 그게 뭐냐 정식 기도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24시입니다 24시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사고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문제 속에서 일어난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귀중한 부분들을 찾는 것인데요 24시 이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 속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우리에게 이 답과 힘과 행복과 감사 증거를 누리게 되니까 이 사실 속에 모든 것들이 각인 뿌리 체질로 우리에게 뿌리 내리지게 돼 있어요 문제를 당할 때마다 사고 같은 걸 당할 때마다 그 사실들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로 누려지게 돼요 이게 24시예요 24시 어떤 면에서 여러분 진짜 루 목사님 메시지 하면은 24시는 뭐에 꽂혔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각인되는 부분들 꽂혔다라는 거예요 이게 24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24시 되어지면은 여기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25시의 응답이 오는데 사실은 이후 25시의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고 이때 비로소 스미시 되어진다 했어요 이 25시는 여러분 모든 육신의 병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 이 모든 병들조차도 초월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모두가 병들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게 25시다 했어요 여기에 일어나는 작품이 영원의 응답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작품으로 남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게 우리의 정치기도로 24시로 25로 영원으로 영원으로 나올 때 이때 비로소 나오는 하나님의 작품이 드러나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누려야 될 부분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393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세와 다윗도 이미 이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가 가진 비밀이 있다면 393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건 한번 공간을 보십시다 서론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3월상 16장 13절 4등의 13장 22제를 본문을 두었는데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지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요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원에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무능해도 상관없어요 또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게 돼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 중에 전달했습니다마는 지난 한 주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너무 쉽게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요셉이 노예로 간 환경 속에서 그가 최고의 안 좋은 조건 가운데서 최고의 좋은 환경으로 바꾸었다 했잖아요 그 비밀이 장세기 39장 2절 요학견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했어요 그게 최고의 안 좋은 조건을 최상의 조건으로 바꾸는 비밀이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서 늘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 뭐냐 내가 뭐 할 건가 나는 부족한데 나는 모자라는데 나는 배경도 없는데 늘 그 부분에 우리를 가두어 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노예라는 그 상황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 일에 쓰시기 위해서 작정했기 때문에 노예라는 신분은 상관없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노예라는 신분은 상관없었어요 내 모남도 부족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세웠다면 부족하고 모남은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나가시는 것을 봐요 요셉이 그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자신들 보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들로 뜻을 이루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지금 모습이 어떤 뜻인지 상관없어요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그것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깨달으면서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오고 참 감사가 나왔어요 내 모습 상관없다라는 거 내 부족함 상관없다라는 거 늘 내 때문에 뭔가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내 때문에 뭔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있다면 내가 어떤 모습이로 어떤지 간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뜻들을 이루고 가신다라는 거 이 사실에 대한 확신들이 여러분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면은 진짜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 누릴수록 어떤 면은 그 부분들이 나오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우리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 일을 쓰시고자 불렀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꼬라지가 어떤 뜻은 상관없어요 지금 상태가 어떤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이 영이 충만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다라는 거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 특별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 그러면 두 번째 본론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세가 미리 본 언약이 있습니다 이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미리 알았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적 스미스로 다윗을 키운 사람이 이세입니다 다윗을 영적 스미스로 키웠습니다 10편 78편 70절 72전에 어떤 면에서 이세는 다윗에게 자기 재산을 다 맡겼어요 목동으로 있을 때 다윗의 모습이죠 그 손의 공감과 마음의 신실함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영성과 지성 믿음과 실력에 대한 부분을 다윗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어떤 면에서 이세는 목동하는 가장 주업이 목동 아닙니까 그 일을 다윗에게 맡겼어요 자기 모든 재산을 다윗에게 맡겼어요 왜냐? 이미 이세는 다윗을 본 겁니다 그래서 영적 스미스로 미리 보고 키운 겁니다 그게 이세였어요 이세는 하나님 주신 기회를 본 산업인이었고 그래서 다윗을 전쟁터의 신분을 보면서 뭐를 요구했어요? 정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적 스미스로 다윗을 키워나가는 이세 모습입니다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정표를 가져오라 그 현장에서 다윗은 망군의 요하 이름으로 골리아스를 꺾었고요 그 다음에 이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미래의 왕을 보며 다윗에게 중요한 영적 비밀과 중요한 은약을 전달했습니다 미래의 왕을 보고 다시 이세는 지금 이세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쓰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미래의 왕을 보고 다윗에게 영적 비밀 그 은약의 역사들을 전달하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이름을 부모로 세우셨다면 이 사명이겠죠 우리의 후대들 미리 보고 그 후대들을 바르게 은약 안에서 전달하는 영적 비밀을 전달해 나가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게 우리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미리 붙잡은 은약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요하의 신에 크게 감동되는 삶을 살았고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나오죠 어릴 때부터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은약을 붙잡고 그릇을 준비했다는 것 그래서 10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 영성과 함께 지성, 믿음과 함께 실력 여러분 이게 골고루 갖춰져야 합니다 지도자로서 골고루 갖춰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로부터 전달받은 은약계의 비밀을 알고 은약계를 모실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인 은약계 회복하는 역사와 함께 역대상 29장 성전 지을 모든 준비들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부분들을 보게 되죠 이것이 다윗이 미리 붙잡은 은약이었다는 것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여정마다 은약을 붙잡고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모든 가는 길마다 은약의 여정 속에서 이 비밀을 누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게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누렸고 어느 정도냐 골리아 앞에 나갔을 때에 여우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 골리아스의 목을 베고 살로왕 앞에 서 있을 때에 이 다윗이 뭐라 하겠습니까 네가 누구냐 할 때에 주의 종 베들렌 사람 2세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주의 종 베들렌 사람 자기의 고향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 아버지 2세의 아들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동 시절에 다윗은 믿음과 실력 영성과 지성의 거릇을 동시에 준비했고요 어떤 의미인지 다 준비한 겁니다 목동 시절에 이미 그러면서 전쟁 때의 심부름 같던 소년 다윗은 망군의 여우와의 이름으로 골리아스를 끊고 이스라엘을 블레스의 사람들로부터 구출했고요 다윗은 청년 시절과 임금 시절 모든 고난을 24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며 시평군의 신앙을 기록하며 승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10편 23편 1절의 6절을 본문에 보면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24시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우와가 나의 목자다 고백한 것을 보게 되고요 10편 27편에 보면 또 요새다 피난치다 피할 바위가 되신다 이런 신앙의 고백들을 자기의 삶과 연결해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자기의 모든 삶 속의 24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비밀을 누렸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번째 보시면 다윗은 임금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도 세 가지 뜰 다시 말해 성전을 짓기를 소원했습니다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인데 성전을 짓기를 소원하면서 결국 그 아들 솔롱을 통해서 성전 지음을 완성하는 사실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 다윗의 승리는 어디에 있었느냐 평상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평상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세계 청년 수련에도 메시지가 있었고요 또 의료법적인 수련에도 메시지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주어지는 메시지 기한 비밀들이 기도에 대한 비밀을 말씀했어요 이번에는 보호자의 하늘의 힘과 하늘의 달란트와 하늘의 미션을 이야기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보호자의 힘과 보호자의 달란트와 보호자로부터 주어지는 미션을 이야기했어요 드론에 가지고 보호자로부터 주어지는 미션 보호자로부터 주어지는 힘 보호자로부터 주어지는 달란트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 기도의 비밀을 가운데 회복해야 될 축복이 있다면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올바르게 제대로 누려간다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시간표임을 알게 되고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게 되고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작품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게 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정말로 393 그냥 숫자가 393이 아니라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과 삼촐과 삼생명과 삼전무후무하는 역사 그로만을 삼시대에 살리는 기중한 응답의 증거 이 사실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을 가지고 전달하고 이걸 내가 기도하는 것을 신분을 하고요 또 이것을 전달하는 것을 가지고 근세라고도 요즘 말씀하고 있습니다 393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 기도 속에 회복되므로 실제적인 하나님의 시간표와 응답과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기한 축복된 증인들 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차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 가운데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시간표고 모든 것이 응답이고 우리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시는 작품인 것을 알게 하시사 이제는 정말로 내 생각 속에 내 입장 속에 내 주장 속에 갇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우리 권찰들 되어짐으로 우리 자신들이 먼저 살아나게 하시고 또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권찰분들 한 분 한 분 이분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귀중한 사역 속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시미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누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찰림들 머리위에와 이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후손들 위해 숨겨 놓은 구역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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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